삼성전자 갤럭시 G 폴드3와 G 폴립3가 사전 개통 첫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. 삼성전자는 사전 개통 첫날인 어제 개통 실적이 약 27만대로 역대 자사의 국내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G 폴드3와 G 폴립3의 개통 비중은 3대 7 수준이었고 전체 물량 중 자급제 비중은 약 19%였습니다.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된 예약 판매 역시 갤럭시 노트20와 갤럭시 S21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. 사전 예약 실적은 약 92만대로 이는 갤럭시 노트20의 약 1.3배, 갤럭시 S21의 약 1.8배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.